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부트칠성 김아인쌤입니다. 시선집중 강의는 빠른 합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번 시선집중 제21강은 혼동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포인트 16번 혼동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옵니다. 22의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정답 정하셨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혼동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고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꼬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꼬리가 없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리고 점광 전광 외워요. 점유권 광호권은 전광 전광.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광 꼭 외우세요. 그럼 꼬리가 무슨 말인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시간축 순서입니다. 갑소의 부동산에 동그라미 2번 우리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여기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현재 의뢰기에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동이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권리가 기속될 때 필요 없는 게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이 있으니까 지상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그럼 지상권 밑에 꼬리가 없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답니다. 그런데 한편 갑소정산에 지상권 의뢰기 있고 밑에 1-라고 저장권평이 있습니다. 이게 지상권자가 의뢰, 의뢰평에게 돈 빌리고 지상권을 저장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의뢰기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에게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죠. 그럼 시험은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밑에 1-라고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지상권자 의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제3자의 저장권 목적이면 저장권인 꼬리잖아요. 그럼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갑소유부동산에 저장권자 의뢰이 있는데 여기서 의뢰, 소유권 취득하면 의뢰기 소유권과 저장권이 있죠. 그러면 저장권이 혼동으로 소멸한가 물어봐요. 저장권 밑에 꼬리 없죠. 그럼 저장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한편 갑부동산에 저장권 의뢰이 있고 두 번째로 저장권 병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 이 상태에서 의뢰, 소유권 취득하면 의뢰기 소유권과 저장권이 있죠. 그럼 저장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이때 저장권 밑에 꼬리 있잖아요. 병이 있습니다.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2번 갑소유 토지에 의뢰 1번 저장권을 가지고 있고 제3자 병이 같은 토지에 2번 저장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의뢰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의뢰 1번 저장권은 2번이 꼴이잖아요. 따라서 1번은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대학력 갖춘 임차권자 의뢰이 있는데 여기서 의뢰 소유권 취득하면 의뢰기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봐요. 그럼 임차권 밑에 아무것도 없죠. 꼴이 없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한편 3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죠.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계속하게 되면 임차권 혼동 후에서 소멸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자 갑부동산에 다시 임차권자 의뢰이 있는데 여기서 세번째 저장권 병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네번째로 의뢰 소유권 취득하면 다시 의뢰기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그럼 시험은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이제 임차권 의뢰 밑에 저장권 병, 이제 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박스에서 그 임차권이 대학력권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학력권을 갖춘 후에 저장권이 꼬리죠. 저장권이 설정된 때 이제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꼬리가 있는가 잘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혼동원인이 실효되면 소멸했던 물권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갑부동산에 저장권자 의뢰이 있는데 의뢰 소유권 취득하면 의뢰에게 소유권과 저장권이 있죠. 이때 저장권 밑에 꼬리 없으니까 저장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게 소멸했는데 만약에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집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 아니네요. 그럼 이제 소유권 취득에서 저장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는데 소유자가 아니죠. 이렇게 혼동원인이 실효되면 저장권, 소멸했던 저장권은 부활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확인합니다. 문제에서 혼동이라고 써있잖아요. 혼동이완 물권 소멸해가는 설명이 옳은 거네요. 그럼 혼동이라고 써있으니까 기억보세요. 기억 둘째 줄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죠. 1번 저장권이 소멸한다죠. 그럼 꼬리가 있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럼 꼬리가 1번 뒤에 꼬리가 2번 2번이겠죠. 2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위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있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한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게 1번 저장권 썼단 말은 1번이라고 썼잖아요. 반드시 2번이 있으니까 1번 쓴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애가 한 명이에요. 그럼 첫째야 그럽니까? 애가 두 명 이상이니까 첫째 둘째 나오겠죠. 여기도 1번 썼단 말은 무조건 2번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꼬리 있다고 써진 겁니다. 그래서 소멸한다가 틀렸습니다. 니은도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 그랬죠? 우리의 지상권. 우리 꼬리는 병이겠죠. 병 보입니까? 바로 위에 병 저장권 보이잖아요. 이게 꼬리입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벌써 3번 나왔네요. 디귿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죠? 점유권. 점광점광 소멸하지 않는다. 리을은 제일 끝에 병 저장권이 소멸한다 그랬죠? 그럼 병의 꼬리는 정이겠죠? 리을에서 정 안 보이잖아요? 꼬리가 없으니까 소멸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혼동을 공부하셨죠? 오늘 공부하신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메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재를 원하셔서 교재를 별도로 출간해서 판매합니다. 단 주의하실 게 교재에는 PPT 자료나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추가하면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냥 설명만 있고 1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구매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